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유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클로징 후 손님들께서 클로징을 했는데 진문서를 못 받았습니다. 진문서 어딨나요? 진문서라는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많이 다르죠. 한국에서 저희 예전에 어렸을 적에 드라마 보면 진문서 갖고 날르고 그러면 그 문서 하나로 집을 못 팔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산처리로 다 해가지고 다르겠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진문서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클로징 때 많이 듣는 타이틀. 타이틀이 뭐고 진문서가 뭐고. 타이틀이 아마 토지대장 같은 건가요? 네. 한국 개념으로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틀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땅 혹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 증명 그 증명 자체 소유권을 등기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급드렸던 진문서, 디드라고 하는데 디드는요? 네. 디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적에 사용되는 증서. 그러니까 권리 증서. 한국말로 굳이 따지면 권리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 이 디드, 디드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디드가 있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디드의 필수 요소는 뭘까요? 우선 디드가 아무렇게나 저희가 쓰면은 문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워드로 뭐. 하나 써주시죠. 이렇게 한다고 진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디드에서 이제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라이딩. 서면으로 이제 라이딩으로 해야 되고 구도상으로는 뭐 집을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빙이 안 되고요. 인 라이딩 서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당사자인지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사고 파시거나 권리를 팔거나 주시는 쪽이 그랜터라고 이제 명시가 되는 거고요. 그 권리를 부여받으시는, 증여받으시는 분은 그랜티. 그랜티. 네. 그랜티라고 이제 명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리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주소만, 피지컬 주소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정확한 땅 혹은 부동산 넘기는 내용이 분명히 표시나 땅의 크기, 위치가, 명시가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융자 진행할 때도 타이르 설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걸 디스크립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 리걸 디스크립션은 저희가 진로나 이렇게 주소로 넣어가지고는 찾기가 힘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카운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직접 카운니 클럽 오피스에 들어가셔야지 이제 이 집 주소를 넣었을 때 그 고유 리걸 디스크립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락 그리고 블락 넘버 블락 넘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게 리걸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 D대는 이 내용이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네. 부동산을 증여 혹은 팔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로는 그랜트, 어사인 혹은 트랜스퍼라고 이제 저희가 표기를 할 때가 많고요. 네. 뭐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성함만 있어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랜티, 그랜터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셋 중에 하나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랜트를 했냐 아니면은 어사인을 했냐 아니면 트랜스퍼를 했냐 이게 정확히 명시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 혹은 땅을 팔고 사는 사람 성함이랑 그 다음 또 서명. 서명이랑 마지막으로 공증. 공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증이 없으면은 뭐 유효하지가 않고요. 반드시 제3자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드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클로징 후에 변호사가 이걸 하잖아요. 카운티 레코드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레코딩이 안 되면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손님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집 문서 이제 클로징 후에는 카운티 레코딩 룸에 등기 후 보통 6주에서 8주 후에 그 4번 이제 등기가 레코딩이 되고 그 원본은 카운티에 있고요. 그렇죠. 보통 4번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록을 해드린 후에 확실하게 등기가 됐을 때는 이제 복사본을 손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처럼 이제 개념이 잃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못 받으셨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저희가 등기가 된 후에는 언제든지 가서 이제 사본을 받고 행여나 이 디드를 분실하셨더라도 집을 매매하시거나 뭐 나중에 증여하실 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이 디드가 그렇게 그냥 그 다큐멘트 그냥 페이퍼지 이거를 분실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개념처럼 뭐 집을 매매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없고요. 디드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디드의 종류는 스테인마다 주마다 조금씩 쓰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조지아 조지아이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그게 워런티 디드라고 하잖아요. 보통 보증양도 증서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은 보증양도 증서라고 이제 제너럴 워런티 디드 혹은 그냥 워런티 디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의 바이어분께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런티 디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셀러는 해당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제 증빙이 되는 서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저당이 잡혀 있거나 빚이 있거나 밀린 세금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집주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권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다는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체인업 타이틀을 해가지고 저희가 타일을 설치하면은 이 디드에 올라와 있는 빚이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몰개지 말고 제3자가 걸어놓은 어떠한 근저당 설정권 같은 것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다 클리어를 해야 이런 어떠한 매매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양도증서 보증이라는 단어 워런티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제너럴 워런티디드 혹은 그냥 워런티디드라고 표현한 건데 이 워런티디드가 가장 흔하고 가장 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워런티디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워런티디드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워런티디드가 아니라 그랜티디드라고도. 그랜티디드. 네. 그랜티디드라고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쪽 워런티디드 다음으로는 스페셜 워런티디드라고 한국말로 특별 보증양도 증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셜 워런티디드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통 쇼세일이나 쇼세일. 차압집. 은행에서 이제 집문서를 받으실 경우에 이 스페셜 워런티디드. 그러면 스페셜 워런티디드랑 그냥 워런티디드랑 차이점이 뭐냐면 스페셜 워런티디드는 셀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기간에 한해서만 보증이 되는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셀러가 집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한해서만 집주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지 세금 밀린 거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겠다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셀러한테 있었던 어떠한 근저당 설정권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셀러가 팔면서 이 스페셜 워런티디드라는 거는 이전 일은 나는 모른다.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개런티를 하면서 이제 이전을 해주겠다. 이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보증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셔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차압집을 매입을 하셨을 때 이런 스페셜 워런티 디드라는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드 오브 트러스트라고 몰기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시면서 주택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디드로 이제 몰기지 디드 타입인데 디드 타입 중에 이제 몰기지 디드라고 하기도 하고 디드 오브 트러스트라고도 많이 그렇죠. 있는 이런 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 증서는 이제 융자가 상한이 안 될 경우 페이를 못 하실 경우에 은행에서 저당을 잡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닌을 거는 자체 담보를 재산에 상대방이 재산에 담보를 거는 자체를 닌이라고 하는데 이런 커머셜 같은 경우는 또 UCC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UCC 바이딩을 많이 하는데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커머셜 같은 경우는 식당 하시거나 식당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을 구입하시거나 SBA 론을 받으실 경우에는 UCC를 건다고 하는데 보통 UCC는 사업체 내 장비라든지 가구 이런 재산에 거는 거를 UCC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고 그렇죠. 보통 은행에서 UCC 할 때는 모든 집기, 물건 안에 있는 모든 어떠한 픽스처나 그런 뭐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거를 뭐든지 다 UCC 바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돈이 되는 그렇죠. 돈이 되는 모든 걸 네. 사업체 내 장비 식당 같은 경우는 장비가 거의 뭐 대부분 걸리는 게 장비에 걸린 거고 이런 거래 상대방의 은행에서 부동산의 담보를 거는 거를 방금 언급드렸던 디더브 트러스라고 이제 평화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양도 증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퀵 클레임 디드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처음에 융자 때문에 인컴 문제로 인해서 뭐 사모님 성함으로 융자를 받으셨다가 사장님 뭐 나중에 명의를 또 이렇게 같이 올리고 싶으시다. 어떤 방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올리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퀵 클레임 디드를 통해서 어 이제 양도 증서에 보증 어떠한 보증도 않고 단지 양도를 하는 양도자가 양도하는 시점에 갖고 있는 권리만 증여가 되는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QCD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떤 용도가 이제 뭐 융자는 라이빌리티는 만약에 허즈벤의 와이프가 있다면 융자는 허즈벤 이름으로 받고 이제 이름을 와이프 이름으로 애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QCD지만 반대로 네. 나한테 뭔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 내 이름을 빼고 와이프 이름만 넣겠다. 네. 라고 했을 때도 QCD를 또 사용을 하고 아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개인이지만 사업체 이름으로 내가 이 집 명의를 올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도 몰개지는 내 이름이지만 QCD로 사업체 이름으로 바꾸는 거를 행위를 하는 자체를 이제 QCD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QCD 퀵클레임디드 이 양도 증서 자체는 어떠한 보증도 포함이 되어있지가 않고요. 네. 단지 권리만을 이전을 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이름을 명의를 애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아니면 사업체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어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증서인 거죠. 네. 그래서 흔히 뭐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동명의로 추가하실 때 이렇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권리 양도 증서라고 하는 QCD 퀵클레임디드를 통해서 이제 디드의 성함을 올리셨다가 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디드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고 워런티 디드 그 다음 스페셜 워런티 디드 퀵클레임디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되고 주마다 약간씩 쓰이는 디드 종류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진문서 내 진문서 어디 있냐 나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문서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증서 단지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혹시 뭐 분실을 하셨거나 못 찾으셨거나 못 받으셔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이게 분실을 하셔도 보통 클로징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사본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처럼 진문서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또 더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신 거는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답글을 남겨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